에센트는 어떤 기준인지? 지금 그냥 마음은 편안하고 전 UK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미션은 뭐냐고? 상대 2번 안되는 거지 때럴 키크도 담야 하는 것도 없던 것 같아 다 잘하는데 타격 쪽이 더 나은 것 같아 특별히 그런 거는 없고요 그냥 제가 이기는 걸 보라고 경기 재밌게 봐주시고 K.O로 이기했습니다